지진이 일어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럴 땐 소화기나 물로 화재를 진압해야 해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찾아 터치해보자 우선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줘 소화기 호수를 돌쪽으로 향하게 해줘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분사해줘 친구들이 위험해 본란 곳을 터치해서 돌을 모두 꺼줘 살려준대요 보리야 로이 정말 고마워요 훌륭해 archive 1 3 k k k 먹 ! 5 2 l 0 0 0 1 0 0 0 0 0 0 0